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채용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권익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가지고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6월 15일에 이어 가지고 또 어제 선관위를 맹비난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보니까 이게 고위직 자녀 채용만이 아니고 중간 간부들까지도 그렇게 자녀나 친인척을 채용한 사례가 꽤 많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용어로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완전히 썩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조금 더 무리한 그런 주장이 아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선관위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그냥 채용문제지 않습니까 채용비리의혹 채용비리의혹인데 그보다 훨씬 더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선관위의 범죄에 해당하는 선거범죄 뭐 이 부분을 덜추어내기 시작하게 되면은 뭐 이거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채용비리가 이 정도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하나도 여러분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외부 기관으로부터 감사나 이런 부분들이 정기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걸출한 인물이 이끄는 조직이라도 내부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속성 자체가 외부로부터 견제나 이런 부분들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그럼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부 감사도 중요하지만 외부 기관에 의한 그런 정기적인 감사라는 것이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관위 문제가 이게 완전히 썩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위만 썩은 줄 알았는데 아래도 다 썩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위아래 할 것 없이 다 썩었다. 선관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섭섭하겠지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실상이 이 정도인 겁니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채용 비리도 이 정도니까 선거범죄를 덜추게 되면은 뭐 얼마나 무지막지한 일이 있겠습니까. 선관위 특혜 채용 조사 때 개인정보라며 거부한 25명은 뺐는데 거부한 25명 가운데서 23명이 고위직이 아니고 6급 이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당으로부터 하위직부터 고위직까지 다 썩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이 고위직뿐만 아니라 6급 이하 직원들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당에서는 하위직부터 고위직까지 선관위 내부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채용 비리라는 것은 선관위 여러분들 불법과 비리에 그냥 깃털에 지나지 않는 거죠. 몸통은 선거범죄지 않습니까. 덕표수를 조작한 선거범죄가 몸통인데 대통령도 몸통은 밝힐 의지가 별로 없으신 것 같고 국민의힘은 더더욱 그런 것 같고 대한민국 언론들도 다 선관위의 몸통 범죄에 대해서는 다 입을 다물 것 같고 지식인들도 다 입을 다물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 비리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덜쳐보니까 이렇게 많이 썩은 겁니다. 국민의힘 전 봉민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내부 조사에 불응했던 선관위 직원 25명 가운데 56% 14명이 7급 직원이라는 겁니다. 아마 9급부터 시작하겠죠. 9급 8급 7급. 다음으로 6급이 8명 그 다음에 고위직에 해당하는 2급 3급이 1명 그 다음에 하위직에 속하는 8급이 1명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하위직 직종에 속하는 직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런 비리의 연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거죠. 많기 때문에 참 그래서 여러분들 엊그제에 설문조사가 권익위원회가 선관이 특혜 채용 조사를 하는데 비협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대신은 그런 검사 출신의 정 부위원장이 이 선관이 이렇게 부패를 감싸하려고 해서 되겠느냐 이런 내용이 이제 모든 그런 언론들에 다 공개가 됐는데 선관위 협조가 원활할 것을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96%가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뭐 정말 대한민국은 지금 이 선거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관위 문제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 후보가 받는 득표 수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 수를 조작한 것이죠. 투표자 수는 변화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국민의힘이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 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주는 그런 아주 간단하고 조악한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득표 수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이런 던진 득표 수를 그냥 제쳐놓고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득표 수를 제조한 다음에 그것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그것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것을 당선자와 낙선자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은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은 일을 2017년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여당이 자유한국당일 때죠. 2020년도 4.15 총선에는 미래통합당이 됐고 모든 선거를 동일한 방식으로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선거에 당선자와 낙선자를 가르는 선거 데이터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그 조작된 것을 그냥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대한민국 공직선거별 후보가 받은 득표수인 겁니다. 그거를 제야 전문가가 모두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공직선거마다 조작한 거 그리고 선거구마다 몇 퍼센트의 조작값을 적용해가지고 득표수를 이동시켰는지를 다 밝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고 그 문제를 한국사회는 현재까지는 그것을 덜추어내가지고 대한민국의 선거 범죄를 그렇게 일소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그런 의지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주 예외적이고 긴박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곱 번의 소위 부정선거 부정선거는 더 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미래일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강하게 재앙을 하거나 아주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가지고 어떤 선거 범죄 사실이 바깥으로 드러나거나 역사라는 것은 알 수 없거든요. 사소한 일에 의해가 역사의 물구가 확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까지는 윤석열 정부나 여당이나 이 어마어마한 국가를 전복시키는 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소위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주도한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덕표소 조작 문제 이걸 안 다룰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채용비리도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렇게 선관위가 뻣되는데 그 증거들은 다 여러분들 태산처럼 지금 축적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미래통합당을 대상으로 선거 조작을 행한 2020년도 4.15 총선의 조작실대를 다룬 도독놈들 사군인 겁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이 최대지 않았던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득표소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가 낱낱이 여러분들 밝힌 것이 도독놈들 5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도독놈들 시리즈가 모두 5권으로 나와가지고 다 밝혔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의지의 문제지 뭐 선관위 관계자들이 우리는 절대 그런 일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본인들이 만들어서 발표한 그런 득표소를 다 홈페이지 위에 올려가지고 공개했기 때문에 그거 지금 와가 내리고 없다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 그 사람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그 선거 데이터가 다 조작된 걸 다 밝힌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이런 것을 이제 밝힐 의지가 없으니까 나라가 나라가 이런 것을 밝힐 의지는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법치니 자유니 정의니 진리니 뭐 이런 거 다 헛소리인 겁니다. 한마디로. 가장 여러분들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에서 중요한 건강이자 토대이자 기둥이자 근본에 해당하는 문제에서 엄청난 범죄가 발생하는데 그걸 다 덮고 넘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선관위 관계자들은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냥 권익위원회 대충 협조해가지고 채용비리권으로 한두 사람 구속되가지고 고생 좀 하고 나머지는 덮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무전략으로 그냥 권익위원회 뻣대기 시작하게 되면 국민들이 훨씬 더 의심하는 겁니다. 진짜 저 친구들이 어마어마한 범죄에 연루된 모양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뭐 선관위 수장이고 이렇게 하면 몇 사람 그냥 들어가는 선에서 타협을 볼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권익위원회하고 다투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더 이제 확신을 가지는 거죠. 아 저 친구들이 채용비리를 저 정도 했으면 지금까지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부정선거 문제가 진짜가 맞는 모양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여러분들 이런 설문조사에 밑에 있는 그런 댓글들을 보게 되면 선관위가 하는 작태 때문에 깨달은 사람이 많거든요. 진짜 부정선거래 했는 모양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한심한 사람들인 거죠. 정말 참 다들 교육을 왜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는데도 그거를 여러분들 청소 안 하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똥을 한참 싸놨는데 그 똥덩어리하고 여러분들 다 뒹굴며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똥을 싸놨으면 똥을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똥통하고 같이 이런 평생 동안 살 수가 없잖아요. 하기에 똥통하고 같이 살 정도면 다행이지만 나라가 망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때론 조금 직설적이죠. 용호 선택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거가 당하는 쪽에서는 좀 섭섭하겠지만 국민들 안께서는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유총연맹의 창립기념식장에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그런 표현을 아주 분명하게 쓰셨죠. 저는 쌍수를 들고 박수를 치른 그런 표현입니다. 정말 참 시원한 표현을 썼다. 반국가 세력. 야당이 찔리는 게 있는지 반국가 세력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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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또 대들고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또 그것이 여러 가지로 확산되는 것을 또 걱정해 가지고 전정부를 개량한 것은 아니고 일반 논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설전히 반국가 세력. 대한민국에서 반국가 세력은 존재하는가. 누가 반국가 세력인가. 반국가 세력은 어떤 짓을 해왔는가. 그리고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들은 반국가 세력답게 어떤 짓을 하겠는가.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이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국가 세력이 아니다.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국가 세력이 아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 같은 사람은 너희들이 반국가 세력이 아니면 누가 반국가 세력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반국가 세력으로 여러분들 지레짐작해서 찔리는 사람들은 정거가 어디냐 이렇게 하겠죠. 그럼 제가 이렇게 답하죠. 아 이게 봐라. 태산 같은 정거가 있잖아. 당신들이 반국가 세력이지 누가 반국가 세력이고 보통 시민들은 쇠가 빠지 이래 가지고 세금 내고 자기 앞걸음하기도 바쁜데 세금으로 밥 먹고 살면서 선거나 조작하고 그러면 당연히 반국가 세력이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정부의 청와대 출신 의원 21명이 이제 회견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6월 28일 날 자유총맹령 창립기념행사에서 하신 말씀은 무책임한 국가 간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이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이거 여러분들 팩트지 않습니까 사실. 국민들의 다수는 이런 반국가 세력이라고 보잖아요. 전쟁 중인 상태에서 종전협정 체결하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막대한 세금을 동원해 가지고 온라인 광고를 때리고 그래서 마치 뭐죠 평화가 달성된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을 기망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정부와 민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했다. 그러자 이제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나 특정 정치 세력을 개량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간 모양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반국가 세력 언급에 대해서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고 어제 참석한 단체는 1954년 이후 이후 전쟁 직후 반안보 세력으로 없던 나라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대화 장소 상황을 감안해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 반발한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논평을 지금 하고 있는 제가 갖고 있는 이야기도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반국가 단체가 맞다고 생각하고 반국가 단체인지 아닌지를 입증할 수 있는 태산 같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밑에 이 기사에 대해서 의견을 보니까 이제 기사가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섯 분이 이제 의견을 남겼는데 동박상 님이 이 양반들이 찔리기는 많이 찔렸나 보네요. 반국가적 종전 선언들 당신들이 말렸어야 지금와 반발한다고 됩니까 kj님은 반국가 세력 맞는데 왜 그러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 반국가 세력 맞잖아. 1945년도에 해방이 되고 좌익과 우익이 맞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금까지 왔는데 한 80년은 지금까지도 좌익과 우익의 여러분들 대결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클라이맥스가 올해 73주년을 맞았던 6.25전쟁이지 않습니까 6.25전쟁은 좌익들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 헌정질수를 무너뜨리고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런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73년이 흘렀습니다. 이게 과거의 일입니까 여러분 2020년도 4.15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이름 선거를 주도했던 두 인물이 외부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당시에 민주연구원장의 양정철 그리고 밑에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전략기획본부장을 했던 이건영시 이건영시가 여러분들 4.15 총선이 끝나고 4월 16일 날 오전에 보정값 설정값 저는 그것을 조작값이라고 부르는데 그 조작값을 자랑했지 않습니까 베이스북에 올려 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예상했던 대로 꼭 그대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4월 16일 날 양정철 씨가 여러분들 길거리에 상한 입술 뜨는 거 아마 동영상 많이 보셨을 겁니다. 덜덜덜덜덜덜 떨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선택해 줘서 너무나 겁납니다. 이겼는데 왜 겁나 사전투표가 여러분 한참 진행될 때 소위 민주당 에하고 인연이 있었던 양반이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이번 선거에서 한 동물 같은 짓을 다 알고 있다. 여러분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반국가 세력입니다. 6.25 전쟁은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여러분 무너뜨린 것이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선거를 장악해가 여러분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양심 안 찔리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내 사람이나 됩니까 서울 지역에 이런 당선된 모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선관위의 도움을 받아서 조작값을 사용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증감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조작작업을 통해서 다 당선됐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2020년도 4.15 총선에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낱낱이 공개된 책이 이 책이지 않습니까 도둑놈들 4권 이런 책을 내더라도 아무 소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선거사무를 담당한 자들이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할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왜 했기 때문에 조작을 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반국가 세력이 맞죠 반국가 세력이란 용어에 담기에 부족할 정도로 여러분들 사악한 짓을 한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사전투표 조작이라든지 부정선거를 하지 않고 당선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광주 광역시하고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건영이 이야기했던 보정값 제가 이야기하는 조작값을 이용해 가지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회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친 다음에 그것을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회 다 더해 줬지 않습니까 거의 전부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전부가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거지 않습니까 제가 뭐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연배도 아니고 정치에 야심이 있어 가지 여러분들 거짓말을 할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샘플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게 4.15 총선의 여러분들의 비례대표를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조작하지 않는 광주 북구하고 조작을 한 서울 서초구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당투표 에서는 조작값이 25%였습니다 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5장을 훔쳐 가지고 누구 함께 대해줬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함께 대해준 거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대해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b를 보시기 바랍니다 b를 보면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미래한국당의 표를 빼앗아 놓으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값이 마이너스 11%라는 미친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율 격차가 이렇게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표를 숙여 넣어져 오니까 더불어 시민당은 플러스 9% 나오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투표면 0에서 3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투표 득표율이 비슷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런 무슨 짓을 했는가 하니까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짓을 2020년 4.15 총선회가 한 게 아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똑같은 짓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전라남도의 도위원선거입니다 전라남도는 사실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조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철두철명히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플러스고 그다음에 제3당은 아마 그 당시에 안철수 후보가 이끌었던 국민의당인가 그런 데겠죠 미래통합당은 여기에 열해 포함이 안 되니까 이게 여러분들 크게 수치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신안군 제2투표소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12 국민의당 마이너스 12 신안군 제1투표소 더불어민주당 11.3 마이너스 7.1 표를 다 이렇게 훔친 겁니다 여러분들 낱낱이 공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22년도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한 달이 최대지 않아 실시됐던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여러분들 경기도의회 선거입니다 수원 근선구 4선거 결과입니다 표를 어디서 얼마나 도덕질했는지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봉당읍에서 27표 향남읍에서 222표 8단면의 75표 국민의힘 후보한테서 이용순 후보한테서 100장당 10장을 훔쳤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다 훔쳐가지고 당선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반국가 세력이 맞죠 반국가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반국가 세력들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이 좀 터프해가지고 이 문제를 덜 추워서 뭡니까 죄에다 감방을 집어넣을 생각 안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감사하고 이렇게 잘 지내야 되는 거죠 반국가 세력이 아니다 양정철이 않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반국가 세력이 아니야 양정철이 밑에서 이랬더니 이건영이 않게 물어보시면 이건영이 너는 국가 세력이 아니야 성관이 이끌었던 조혜주한테 물어보시면 조혜주야 너는 반국가 세력이 아니야 아니라고 하겠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이라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내 눈에는 6.25 전쟁이나 공직선거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여러분들 득표수 조작이나 똑같은 짓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지도자들이 이런 여러분들 고언을 안 들을 겁니다 세월이 흐른 다음에 후회를 할 날이 오겠지만 나는 여러분들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가 온전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힘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올해 1월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5월 말까지 지금 다섯 건이 나와 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보았다 선거를 지켜야 되죠 선거가 무너진 상태에서 잘 살 수 있다 이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참 애틋하게 갈급하게 외치는 이 목소리가 받아들여져서 역사의 물고가 이렇게 막히기를 원하지만 또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죽을 고생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내 눈에는 뭐 방국가 세력들이 맞잖아 너희들이 방국가 세력이 아니면 누가 방국가 세력 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인간들 참 악하죠 잠시 살다 가는데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교육 시켜준 그런 자기의 모국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뭐죠 불안당 같은 여러분들 전복 행위를 해 가지고 그 전복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다 덮고 그냥 좋은 것이 좋다고 넘어가자는 것이 도저히 여러분들 사리분별이 맞지 않는 악당들의 이런 대전쟁 같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반듯함 올바름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사라지는 시대가 됐지만 그래도 또 누군가는 반듯함을 불어집고 올바름을 이렇게 또 외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제 방송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한 소설가 분이 좀 가벼운 거리지만 또 누구든지 또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기준 이런 부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짧은 그런 칼럼을 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운데 이제 일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들어가면 어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참 이 어른 어떤 사람은 요즘 우리 사회를 두고 어른이 없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러면 이제 어른이 없다 어른이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가지고 어른이란 게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한 우리가 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른이란 게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선일보의 칼럼을 기구하신 분은 장강명 소설가란 분입니다 아마 이렇게 장강명에 사는 게 뭘길래 제목이 남탓 부모탓 사회구조탓 우리 사회에는 어른이 없는 것 같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실었습니다 한 방송국의 짧은 인터뷰 시리즈에 제가 출연하게 됐습니다 좋은 어른을 수집합니다라는 모토로 어른이란 누구인가 어른이란 무엇인가 우리 사회에는 어떤 어른이 필요한 등을 말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아마 이제 섭외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 장강명 소설가가 이제 나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아주 핵심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저 역시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어른이 누구냐 어른이 뭐냐 어른이란 무엇인가라는 핵심 질문에 대해서 저는 평소 생각하던 바가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어른이란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어른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성공했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른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책임을 지는 것이죠 자신의 말 자신의 행동 자신의 선택 자신의 판단 그 모든 것에 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자가 바로 어른이다 책임감과 함께 사람이 또 성장하지 않습니까 무책임과 함께 여러분들 개인이든 사이든 방종하게 되고 안일하게 되고 그다음에 비효율적인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어른은 여러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각설하고 책임지는 사람이고 이유야를 불문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자신이 내린 판단이 불운과 맞물려 가지고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냥 책임을 지는 겁니다 어른은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어른이 없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분은 지혜나 통찰이나 역량이나 아량이 있는 어른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런 등목을 모두 다 갖추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참 여러분들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건만 터지면 사회구조 때문이고 사건만 터지면 뭡니까 저 사람 때문이고 사건만 터지면 여당 때문이고 사건만 터지면 여러분들 대통령 때문이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책임지는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우파의 특성이자 덧목은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 이겁니다 설령 불운까지도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운명조차도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들 장엄하고 위험 있고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저도 이제 연구실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 연구실에 여러분들 딱 이렇게 문을 열고 들었을 때는 항상 그런 다짐을 하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진다 그래서 말이든 선택이든 생각이든 내 뒤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 줄 게 없다는 거죠 이제 이 소설가 장강명 씨가 또 하는 이야기가 부모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말하는 사람 자기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부모님이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부모님이라는 표현 대신에 사회라는 그런 단어를 포함하게 되면 그것도 사회가 주인이지 자기가 주인이 아직 아니라는 거죠 물론 사회 부조리라든지 불합리한 면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 사람을 위기에서 헤쳐나가도록 돕는 것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책임감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좌우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책임을 지는 겁니다 남탓하지 않고 그거는 여러분들 훌륭한 일이기도 하고 위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장엄한 일이기도 하고 올바른 일이기도 하고 선한 일이기도 한 거죠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당신 말에 대해 책임을 지라 행동에 책임을 지라 다 남탓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본인이 돈 봉투를 여러분들 돌리는데 이력을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본인이 뭡니까 무슨 여러분들 사업의 개발의 여러분들 결제에 의해서 도장을 찍었는데 다 나는 몰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신구조로 보면 좌파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이 책임감으로부터 참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일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정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뺐거나 타인의 자원을 그냥 취할 때 여러분들 잘 사는 방법입니다 김일승 의원은 그렇게 부자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좌파정부만 등장하게 되면 경제성장률 2배 3배 정도의 세금 부담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엊그제 이런 문재인이라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은 국제전이었다 대리전이었다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북한이 책임져야 될 사안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70줄이 되나 60줄이 되나 50줄이 되나 좌파적 사고방식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사람 되기는 걸른 겁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미소 대리전이었다 6.25 전쟁을 나이 70줄을 앞서고 지금도 역사관이 그 정도인 겁니다 그런 양반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었으니 기가 찬 거죠 선거를 도덕질할 정도가 됐으니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책임진다는 것이 어른이 된다는 것이고 어른이 누구인가 어른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고 여러분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도덕놈들 시리즈 1권에서 5권 다음 달 말에 나오는 6권을 포함하게 되면 도덕놈들 1권에서 6권이 올해 상반기 여러분들 발간된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완전히 그냥 까발린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이 선거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못 지키면 그냥 노예가 되는 겁니다 저의 이 강국한 당부가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울려서 나라가 이러면 다시 공정선거를 회복할 수 있는 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날이 올이라고 보고 저도 이렇게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 도덕놈들 시리즈를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선거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우리 노후를 구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구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사회가 참 여러분들 부끄러움이 없어진 사회가 됐죠 염치라든지 이런 게 참 인간적인 덕목 가운데서도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것 염치를 아는 것 체면을 차리는 것 이런 것은 동물과 달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귀한 그런 특성이자 덕목인데 이 사회가 참 부끄러움을 굉장히 모르는 그런 사회가 되고 도처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 거짓말 거짓말을 들을 진짜처럼 그렇게 둔갑을 시키고 그것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거짓말이라도 자신의 유익함과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아무렇게나 이런 거짓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일상이 된 겁니다 보통 국민들은 여러분 그렇다고 치더라도 나라일을 하거나 좀 얼굴이 알려진 정치인들 가운데 그런 게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조선의 사슬이 광우병 시위를 주도한 한 인사가 고백하건데 여러분들 이 팩트라는 것을 팩트라는 것을 여러분들 팩트를 광우병에 대한 어떤 주장을 펼칠 때 그것을 어느 게 사실인지를 아예 논의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짐승 수준인 거죠 현대인이 아닌 겁니다 2008년도 광우병 사태 당시에 반정부 시위를 이끌었던 인사의 고백은 충격적입니다 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 정책팀장을 지낸 민경우 대한년대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운동본부에서 광우병 팩트 사실에 대해서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 퇴진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만 얘기해서 오갔습니다 얼마나 사악합니까 거짓말을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 쓰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재의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왜 처벌도 안 받으니까 거짓말을 유포했다고 해가지고 국민 건강을 우리의 시위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효과적으로 선동에 써먹었으며 나머지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좌파들이 굉장히 전형적인 특징이죠 거짓이든 위선이든 조작이든 관계없이 정권을 탈취하거나 정권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돼서 모든 수단과 도구는 다 합리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마치 건방이라도 뇌 송송구먼 탁이 될 것처럼 선동했지만 정작 광우병의 과학적 측면에서는 한 번도 내부 논의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과 과학을 이렇게 깔아문 된다는 것은 그냥 고대인과 같은 겁니다 근대인과 현대인이란 것은 사실과 과학을 존중해야 근대인과 현대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기가 찬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그 오염순진 먼지를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괴담을 만드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인생들을 사냐 아무리 권력이 달콤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거짓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란 것은 본래 챙겨 먹은 것이 있고 그 챙겨 먹은 것이란 것은 웬만해서 바꾸기야 힘들구나 50이 돼도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 잘하는 것이고 60이 돼도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 잘하는 겁니다 과학이고 사실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유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이 퍼뜨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 광우병 괴담과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반 이명박을 위해 광우병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이번에는 반 윤석열을 위해서 일본을 꼬트리러 문제를 제기했다 1985년 미국 문화원 점검 사건을 주도한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의 함운경 씨도 언론 인터뷰에서 반일감정 반일민족주의를 퍼뜨린 것이 우리들 운동권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맹백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된 싸움입니다 과학이나 진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일 가운데 안 하고 이런 괴담이라든지 반사실과 반과학에 기초한 그런 주의주장에 대해서 선동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살까 권력이 본인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더라도 사람이 부끄러움도 알고 염치도 있어야 되고 체면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교육받은 상태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참말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둔갑을 시켜가지고 국민을 선동시키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제원자력기구나 원자력 전문가들의 그런 과학적 견해는 무시하고 반정부 정치에서만 몰두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과학적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과학을 완전히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일부 이름이 이름 알려진 언론계 여러분들 농객들 여러분들 하는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이고 사실이고 나발이고 필요없이 내 감각에 따라서 부정성가 없다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를 보면 그 사람 인생 전부를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선거 부정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여러분들 학식이나 품성이나 그런 걸 다 진단할 수 있는 거죠 어제 여러분들 명상록을 여러분들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명상록에 마르쿠스 아울렐리스 황제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신을 위대하게 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고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체계적이고 정직하게 살피는 능력이다 어제 독서노트에서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참 동감을 크게 했습니다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 사람을 진실되게 만드는 것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능력 정직하게 살피는 능력이 바로 너무나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했으면 거짓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이 사람이 될 리는 없을 겁니다 사람의 털이라는 것은 이미 젊은 날 만들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 참 제대로 본인이 무척 노력하지 않으면 이렇게 좋아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아이들 쪽에 그렇게 털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죠 거짓을 멀리하고 위선을 멀리하고 그리고 사실과 진실과 정의와 과학을 존중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하니까 하기에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죠 선거까지 도덕질 안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선거를 도덕질한다는 생각을 할 수 없거든요 득표수를 조작하고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방송을 선관위 관계자들이 보면 좀 반성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도 좀 반성하기 바랍니다 권력 좋습니다 달콤하고 이익도 누릴 수 있고 그러나 인간이 짐승과 달리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 있고 할 수 없고 해서 안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선거를 훔치는 거지 않습니까 진짜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죠 지금 오염수와 관련된 그런 허위 괴담을 양산하는 것도 해서 안 되는 일이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책들은 제가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가지고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그런 책으로 낸 겁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선거가 어마어마하게 훼손됐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에 거치지 않고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 나라가 다시 선거를 되찾고 정상적인 국가로 복귀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제대로 판단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로 선택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판단력의 옳고 그름에 따라 가지고 그 성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 판단력이고 특히 지도자의 판단력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개인의 판단력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하죠 오늘 조선의보가 초대 대통령 우남 이승만의 여러분들 기념관 건립이라는 문제를 크게 다루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도자의 판단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남 이승만은 참 마지막에 1960년도 3.15 부정선거가 일류되어 가지고 물러났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건국의 초석을 닦았던 그런 분이죠 그 공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높게 평가해도 지나친 법이 없는데 좀 늦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여러분들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마 작업이 진행되는 모양입니다 조선의보의 사슬은 간단하게 이렇게 공적을 이렇게 쭉 정리했네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당시 국제사회의 지배직이었던 공산주의 풍조를 거부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우남 이승만의 기회를 한 가지만 들자 이렇게 하면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시대의 정신 시대정신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대세였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그와 같은 그런 대세에 추종했고 서구의 여러분들 정치 지도자들도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그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갖고 있는 폐해와 치명적인 문제점을 그 당시에 그 어떤 정치인들보다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한의 이름도 단독정부 수립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깃털 위에 서도록 만들었던 거죠 지도자의 판단력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 우남 이승만이 대세를 추종하는 그런 생각을 만일에 가졌으면 그러면 꼼짝없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북한 체제하고 비슷한 그런 체제를 갈 수밖에 없던 거죠 참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의 복이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전체주의의 소위 본질과 폐해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된 것은 젊은 시절에 한순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을 많이 읽고 거기서 독립정신이라는 여러분들 대한민국 기초에 해당하는 그런 서적들을 내고 했던 부분에서 성경적 세계관이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엄청난 여러분 한국인들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승만의 그 개인 반듯한 세계관이 나라를 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김기현 국민의힘의 당대표도 나라의 운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던 시기에 남다른 통찰력으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냈던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은 이렇게 여러 가지 공적을 취해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자유민주주의 정체성과 공정한 법치를 다시 바로 세우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셨던 초대 대통령으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이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고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같으신 분들이 판단을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남 이승만의 탁월한 판단력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그냥 과거의 일이 아니고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절체절명의 민주주의 위기와 관련해서 한국의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우남 이승만이 여러분들 겪었던 좌우익의 이름 대결구도와 마찬가지로 모든 공직선거가 지금 다 득표수 조작이라는 그런 선거범죄에 의해서 다 지금 덮여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숨기지 말고 은폐하지 말고 제쳐두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고 국회할 필요도 없고 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정에서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판단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 훌륭한 판단이라는 관점에서 우남 이승만의 여러분들 선택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보니까 대구에서 활동하는 윤용진 변호사가 한변 우파적 색채가 강한 그런 변호사 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소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고 하니까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한변의 스탠스 때문에 최대 후원자분이 후원을 중단했고 이로 인해서 한변의 자중질환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한변을 탈대했겠습니까 부정선거 듣기 싫다면서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그들을 보고 있자니 구역질이 나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한변을 탈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윤용진 변호사가 올렸습니다 한변의 변호사들은 선거 부정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당장의 돈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대를 두고 우리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엄청나게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윤용진 변호사는 그렇게 판단한 것이고 윤용진 변호사가 다른 생각을 가지신 한변의 변호사들은 해결 안 될 문제를 가지고 왜 그렇게 시끄럽게 자꾸 떠드노 부정선거 붙자도 듣기 싫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판단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소위 선관위주도 선거 범죄가 대한민국의 존망에 관련되어 있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거나 보시지 않든지 간에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의 삶에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영향력을 미친 대사건에 그래서 저는 서슴치 않고 한국 건현대사를 통틀어 가지고 외부의 적들에 의해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내부의 적들에 의해서 헌정질서를 탈취하고 체제를 전복시키는 시도가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가 시행된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라고 봅니다 그 판단을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 가지고 엄청나게 여러분들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 쳐보고 저 사람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사람이 어떻게 변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그 사람의 그냥 판단인 겁니다 그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그냥 골로 가지 않습니까 구한말에 위정자들이 내린 판단을 가지고 지금도 북한의 동포들이 저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라는 사람이 내린 판단에 따라서 중동주의를 여러분들 원래 5.16 혁명을 하면서 가졌던 중동주의 중심의 국가건설을 버리고 실용적으로 공업화를 통해서 수출지향의 대외개방정책을 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바꾼 그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들 나라가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지금 우남 이승만을 기념하는 이승만 여러분들 기념관 추진이 과거 일이 아니고 지금 이 글을 쓴 김기현 대표나 이런 분들이 깊이 여러분 새겨야 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역사적 책무와 소임이 지금 무언가라는 부분을 한 번도 여러분 숙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참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이게 이제 2018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의회 의원을 뽑는 용산구 제2투표소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선거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의회를 102대6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102대6으로 말이 안 되는 숫자죠 이거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가지고 7개 동에서 빼앗은 숫자만큼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이 숫자가 똑같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4.9% 플러스 4.9% 마이너스 13% 플러스 13%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에 13%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이 전산조작을 해놓으니까 컴퓨터를 이용하여 표를 이동시켜 놓으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예술작품이지 않습니까 좌우대칭의 크기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최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3%를 훔쳐가지고 플러스 4% 플러스 14%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서울시의회 2018년 선거 성동구 제2 투표소 이런 결과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9.7 플러스 9.7 성수 2가 마이너스 11.3% 플러스 11.3% 이게 2018년 자료입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지 않고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정치를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사안이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그런 변수가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반듯함을 잃고 정도를 이탈하게 되면은 그러면 본인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슨 개인적인 이득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내린 판단이 이런 겁니다 제가 내린 통찰력이란 것이 이 어마어마한 선거를 선거 부정을 계속 방치해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온전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무릅쓰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1월부터 5월 30일까지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회복한 5권의 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30일 날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덕놈들 6권이 선을 보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나라를 구하시는데 백돌 한 장을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금리 수준이 아주 지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 부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금리 인하가 언제부터 본격화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지금처럼 미국의 금리 정책에 관심을 가졌다는 적은 제 자신도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미국의 일이지 우리의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금리가 좀 오래 갈 것 같네요 금리 인하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거나 예상하는 것처럼 빠른 시간 내에 올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건 달리 이야기하면 금리를 여러분 10번 이상 정도 지금 올렸는데 물가도 안 잡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노동시장은 훨씬 더 미국의 노동시장은 더 잘 돌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완연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 그런 내용에 여러분들 외신이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 여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리가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다 내용을 외신을 여러분들 요약을 중앙일보와 참 잘했네요 보시게 되면 미국 경제 예상보다 강했고 1분기 성장률이 2%로 확정됐다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의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연율 기준으로 2%로 집계됐다 미국 상무부는 1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 확정치를 지난달 발표한 1.3%보다 무려 0.7% 상향 조정했다 그리고 속포치 아마 세 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성장률을 발표하는 모양입니다 속포치 잠정치 중간치 그다음에 확정치 그런데 속포치는 1.1%로 예상했으니까 2배 가까이 여러분들 더 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10번 이상 올렸는데도 끄떡없이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는 금리를 더 올려야겠다는 그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거죠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1분기에 1.4% 포인트로 소폭 상승할 것을 전망했는데 전문가들이 예상을 훨씬 더 뛰어넘는 수치다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건수 역시 예상보다 훨씬 더 낮은 새로 청구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3만 9천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 6천건 감소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아주 견주한 여러분들 항해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의 예측보다 견고하고 노동시장 지표도 예상보다 양호하기 때문에 어쩌면 일각에서 상당히 우려해왔던 경기 침체가 아예 없는 게 아니냐 여기다 좀 의문입니다만 경기 침체 우려가 여쳐지는 대신에 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 중요한 거죠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길어질 수 있다 고금리를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길어질 수 있다 결국 금융시장이 예상하는 미국 연방준비지도의 금리 인하시점 역시 예상보다 더 미뤄질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우리도 고금리를 감내해야 될 시기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추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은 소식을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 꼭 같은 소식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활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3년도 여러분들 1분기가 놀라울 정도의 활력을 유지하고 있다 예상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더 근실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표가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이게 2021년도 1월달에 비해 가지고 이때는 80만 건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20만 건 수준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금리를 올려도 이게 원래 이런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신규 실업자 수가 증가돼 가지고 이렇게 이게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야 이런 그다음에 이제 미 연준이 큰일 났다 해 가지고 금리를 낮춰 가지고 경기를 부양할 건데 요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는 이런 외신을 참조하셔 가지고 고금리 추세가 미국의 기준에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도 우리의 경우도 고금리 추세가 상당 부분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하나 여러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이 도덕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을 여러분 출간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선거를 지키고 우리 자신과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키는 데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의 명상록은 아주 많이 알려진 책이죠 이제 좀 세월이 많이 흘러 가지고 그 책을 다시 읽어 보니까 세월의 연수처럼 또 다른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내용이 좋기 때문에 여러 차례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있는 그대로를 보라 명상록 가운데 이게 이제 영어판입니다 명상록을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러네요 이 명상록은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 황제의 아들이 이제 코모토스라 해가지고 아주 그냥 폭정을 휘두른 그런 인물 가운데 하나죠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는 기원 후 121년에 나가지고 180년에 특히 전쟁터에서 쓴 한 10여 년간 전쟁터에서 머무르면서 명상록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누가 너에게 강요하는 대로 또는 누가 내게 원하는 대로 어떤 것을 보지 말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 사업은 43쪽에 나오는 표현인데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보는 것 정말 필요하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망하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개인의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이런 원칙에 충실하게 살아가실 겁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 가지고 특히 돈이 연결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어려움을 겪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돈과 관련이 없는 당장 이익과 관련이 없는 사회기적 이슈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죠 과거에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표현들이라도 지금은 한물가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사람들로부터 입에 침이 마르게 칭송받던 영웅들의 이름도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물가서 사용되지 않는 이름들입니다 사후의 명승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말 흐망하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뿐인데 그것은 정의로운 생각,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행동, 거짓 없는 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친숙한 일들이라는 것을 알고서 기꺼이 받아들이는 환영하는 품성입니다 마르코스 아울렐리우스의 명상록에는 스토아 철학자답게 죽음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뛰어넘어서 이승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죠 명성이라는 것이 뭐 덧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국회에서 이런 포음 잡고 고함치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냥 뭐 신문이 다루지 않고 방송이 다루지 않으면 금세 잊혀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뭐냐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마르코스 아울렐리우스의 생각은 정의로운 생각,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행동, 거짓 없는 말, 모든 일어나는 일들 친숙한 일들이라는 것을 알고서 기꺼이 환영하는 품성 행위든 불행이든 다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심세해야 될 것이다 기억하는 모든 것이 덧없고 기억되는 모든 것이 덧없습니다 시간은 모든 생성되는 것들의 강, 아니 금유입니다 어떤 것이 눈에 보이자마자 이내 떠내려가 버리고 또 다른 것이 떠내려오면 그것도 이내 떠내려가 버립니다 시간이 여러분들 계속 흘러가면서 시간이 모든 걸 다 그냥 먹어버리는 거죠 한때의 인기도 세월과 함께 다 사라지고 한때의 스포스타들도 다 세월과 함께 사라진 거죠 좀 잘나가는 사람들 좀 오래 가겠지만 그것도 다 여러분들 사라지는 겁니다 약간의 염세주의로 흐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쪽에 흐르면 안 되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다 잊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 헛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담대하게 대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 가지고 악한 일과 손을 잡거나 주역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바람을 가질 수가 있겠죠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봄에 피는 장미나 여름에 열리는 과실처럼 잘 아는 친숙한 것들입니다 질병과 죽음, 중상모략과 건모술수,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모든 일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부정의하고 불합리하고 이런 것들도 과거에도 다 있었던 것이죠 지금 마르코스 아울렐리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질병과 죽음, 중상모략과 건모술수,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모든 일들이 그런 것들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방송 준비 위해서 신문을 다 읽다 보면 옛날에는 허겁지겁 살아야 되니까 신문의 이면을 읽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 보면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부하는 것도 보이고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죠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 것을 내게 불운이다라고 말하지 말고 도리어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현재 일어난 일 때문에 망가지지도 않았고 미래에 일어날 일도 두렵지 않으며 이렇게 아무런 해악도 입지 않고 멀쩡한 것은 그야말로 내게 행운이다라고 말하라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누구나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해악을 입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해악을 입었다고 느끼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원리를 굳게 붙들어라 이 일은 불운이 아니다 도리어 이런 일을 겪는데도 내가 나의 본성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내게 행운이다 아울렐리우스의 여러분들 이 명상록 가운데 이 표현은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 역경을 바라보는 시각, 불운을 여러분들 대하는 그런 태도 이런 부분들이 다 본인이 자유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역경이 자기를 타격을 가할 수 있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 역경이 자신을 단련하고 성장시키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육신을 이끌고서 보잘것 없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온갖 고생과 수고를 다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무엇이 그리 대단하다고 그토록 오래 살려고 아등바등한단 말입니까 내 뒤로는 이미 지나간 연급의 시간이 있고 내 앞으로는 올 연급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연급의 시간 속에서 3일을 살다가 죽은 유아의 삶이나 새 세대를 거쳐 산 네스토로 일리아스에서 나오는 그리스의 노 장군의 삶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일반인들은 참 각기가 힘든 시각이지만 명상록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한 시기라는 것이 점과 같다는 거죠 자기 뒤에는 영혼과 같은 시간이 있었고 자기 앞에도 영혼과 같은 시간이 있었는데 인연이 있어 가지고 어떤 나라에 어떤 부모 밑에서 어느 시대에 그냥 태어나서 잠시 연수라고 해봐야 60살 수 있고 80살 수 있고 좀 오래 살면 100살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좀 긴 시각을 보면 삶을 좀 담대하게 볼 수 있고 또 나쁜 짓을 안 하더라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권력 차지하면 얼마나 차지하겠습니까 그걸 차지하겠다고 선거를 도덕질하고 거짓말하고 인간들이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명상록 여러분 광고 하나 들이두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나온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회부한 도덕놈들의 시리즈 1권부터 5권까지입니다 7월 30일 정도에는 교육감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덕놈들 유권이 여러분 선을 보일 겁니다 여러분 이 참 선거 공정성을 회복을 해야 나라가 참 어려워지지 않을 텐데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는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독서 노트 시간도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 오현제 시대의 마지막 황제였죠 아울렐리우스의 명상록을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좀 메태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지 않습니까 저는 가진 것이 참 없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사람은 유일무이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딱 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명상록에 나오는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21년부터 180년까지 살았던 인물이고 참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개차반이었죠 아들이 코모두스가 가장 로마 역사에서도 폭증을 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죠 나는 가지고 태어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당신의 능력 안에 있는 그런 자질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함 고결함 그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끈기 쾌락을 따르지 않는 겁력 자신의 운명에 대해 불편하지 않는 것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 자비로움 독립심 금소함 과묵하고 진지함 고매함 등이 바로 당신 안에 있는 자질들입니다 여러분 기원 후 이색이 무렵에 쓰여진 그런 책인데 이런 보시게 되면 현대인들에게도 전혀 손색이 없는 조언인 거죠 가진 것이 조금 적고 배움이 좀 적고 이렇게 하더라도 사람이 가지는 고결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잘 정리했지 않습니까 정직함 고결함 그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끈기 쾌락을 따르지 않는 겁력 자신의 운명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 것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 자비로움 독립심 금소함 과묵함 진지함 고매함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 대법관들 보셨지 않습니까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김선수 이동헌 박정화 권순일 정직함이 있었습니까 지금 윤리가 있었습니까 양심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울법대를 나왔던 거죠 그들에게 고매함이 있었습니까 지위라는 건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무효소송을 다루면서 대한민국의 법조계 특히 대법관들의 그 추한 일면들이 낱낱이 세상에 다 드러나고 말았던 것 저도 이렇게 썩은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항편없는 인간들인지 내가 바른 원리들을 따라 행하는데 너를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데 염증을 느끼거나 의기소침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했을 때도 계속 반복해서 시도하고 내가 인간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온 힘을 다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내가 무수히 실패하는데도 끝까지 추구하고 있는 거기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현대판 자기 개발사와 같은 그런 아울렐리우스 황제의 조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때 과실을 수확하려면 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 거죠 늘 불운이 하거나 늘 행운이 함께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일이 성취를 하려면 행운이 좀 함께해 줘야 되는 거죠 좀 안 풀리는 시기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때 자책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아울렐리우스 황제가 명상록에서 건면하는 것은 실패했을 때도 계속 반복해서 노력하고 인간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무척 애를 쓰고 실패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전해서 추구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그런 점수를 스스로가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소중히 얘기하는 것인가 박수를 받는 것인가 혀로 박수를 받는 것도 아니다 대중들로부터 환호를 받는 것은 혀로 박수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내 보잘것 없는 맹숨도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중히 얘기해야 될 것이 무엇이 남아있단 말인가 그것은 내 생각에는 우리 자신에게 고유하게 주어진 것들을 따라 행하고 그 밖의 다른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모든 직업과 기술이 추구해야 될 목표다 허명에 따라 쓸 게 일비일비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오는데 아마 스토아 철학은 모든 사물이나 사람들에게는 고유한 기능이 있고 그 고유한 기능을 최대한 잘 수행하는 것 자체를 이 사람들은 미덕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고유하게 주어진 것들을 따로 행하고 그 밖의 다른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고 자신에게 자신이 수행해야 될 일 자신이 마땅히 잘해야 될 일 자신이 책임져야 될 일 이런 부분을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황제의 행시를 하려 들지 말고 황제의 노력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 늘 소박하고 선하며 순수하고 진지하며 가식이 없고 정의의 친구가 되며 신을 경애하고 자비로우며 사랑이 많고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행할 때는 과감한 사람이 되라 인생은 짧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평생 살아가고 난 이후에 수확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하고 정의로운 성품과 공동체를 위한 행위될 뿐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마르코스 아울릴리우스가 황제였지만 황제의 삶에서 조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황제의 행시를 하려 들지 말고 황제의 노력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행시를 하려 들지 말고 대통령 노력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정의의 친구가 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행할 때는 과감한 지도자가 되라는 거죠 황제가 이야기하니까 훨씬 더 설득력인데 황제가 돼도 황제의 노력이 그냥 젖어드는 그런 위험이 있네 황제의 노력 황제 다운의 황제가 마땅히 수행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황제의 노력을 하다가 임기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네 대통령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대통령 노랫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대통령을 황제라고 황제가 같지 않지만 그런 표현을 또 대신할 수가 있으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하든 나는 선할 수 있고 또한 선해야 된다 이것은 에멜랄드나 황금이나 자주색 옷이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하든 나는 에멜랄드이고 나의 고유한 색도 그대로다라고 변함없이 말하는 것과 같다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굴하지 않고 자기 색깔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인간의 본성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공동체의식이고 다음은 육신의 자극들에 굴복하지 않고 지향하는 것이고 감각에 여러분 노란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속지 않는 것이다 당신을 지배하는 이성이 이러한 원리들을 굳게 붙잡고서 바른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면 당신이 나아가야 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공동체의식을 굉장히 중시하네요 그런데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짓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으니까 참 기가 찬 거죠 공동체의식을 가지는 것 육신의 감각에 여러분들 굴복하지 않는 것 성급하게 판단하자고 속지 않는 것 이런 이성의 원리를 굳게 붙잡고 바른 길로 나아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수도와 철학자들이 이성의 능력이나 힘 같은 걸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책들이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나온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한 시리즈입니다 도덕놈들 1권부터 5권까지 7월 말에 도덕놈들 6권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쳐나가서 늘 보입니다 선거를 지키기 위한 이런 노력에 여러분이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올해 꽃 향기처럼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면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나라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과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덕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